아프셨어요. 그래서 2010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어요. 좀 도움이 될까 해서.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은 건강을 많이 좋아지셨어요.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김에 요양원에 제가 들어가게 됐죠. 어르신들을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이 어르신뿐이지 아이랑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. 그런데 병원에서 인대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계속 수술을 하고. 이 어깨가 인대가 끊어지는 수술은 간단한데 재활기간이 굉장히 길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가슴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 위탁모. 이렇게 내가 쉴 때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또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. 우리 큰아들이 말년 병장이었고 작은 아이들은 제가 위탁모 하는 걸 몰랐어요. 그때가 해병대 막 들어갔을 때였거든요. 위탁모를 등록을 하고 첫 아이가 왔어요.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된 애 아이였어요. 미혼모의 아기였고요. 그런데 생각보다 아기 키운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아기가 왔는데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.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. 정말 건강하게 정말 안전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있을까. 그런데 그게 사랑이니까 되더라고요. 낮밤이 바뀌었어요.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도무지 잠을 안 자요. 아기가. 그래서 제가 위탁모를 하는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거의 밤에는 한 시간, 두 시간 정도? 쪽잠. 그렇게 잤어요.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누가 할까? 나라도 해야지. 두 번째 아기가 왔어요. 그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왔어요. 그 아기도 미혼모의 아기였거든요. 첫 아이를 보내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두 번째는 못 볼 것 같은 거예요. 그런데 다시 그 아이가 오니까 제가 또 앉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정성스럽게 또 저희 집에 있다가 또 따뜻한 가정으로 또 갔어요. 세 번째 아이도 그렇게 보내고 또 네 번째 아이가 왔는데 이 네 번째 아이가 저희 나연이었어요. 나연이는 2.4kg의 위숙아로 나왔어요. 인규베이터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. 위탁을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셨어요.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일이 생기신 거예요.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아기를 돌볼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우리 나연이를 가슴 속으로 받았어요. 그런데 희한하게요. 다른 아이는 낮밤이 그렇게 가려서 갈 때까지도 제가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. 그런데 우리 나연이는 오자마자 10시가 딱 되니까 잠이 들기 시작하더니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. 이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.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. 정말 이런 아이는 정말 키우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. 나연이가 혹시 입양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제가 위탁을 한 아기들이 정말 따뜻한 가정으로 다 입양이 됐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입양될 수 있는 횟수가 좀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보육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. 며칠 동안 고민을 했죠. 저희 아기 아빠한테 말을 했어요. 나 정말 이 아기 키우고 싶다고. 이 아기가 클 도록 내가 사랑도 많이 주고 싶다고. 맨 처음에 저희 남편은 반대를 했어요. 내가 나이가 45인데 얘가 13살이 되면 우리가 60이야. 그런데 이야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니. 정말 경제적으로 좋은 부모한테 가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자. 며칠 울었어요. 나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말년 병장